얘가 데빌 카즈밀 잘해 하아... 아 이 새끼야! 새끼 이거 새끼 이거 야 아 너 진짜 내가 진짜 철권 개발했으면 이런 애들 다 잡았어 에이저빔 아 존나 세네 이불 아 개샌 아 이씨 나 알바더 으아 아뇨 내가 이길거야 야 이긴다 이 쌍놈색 이놈 야 일로와 아하 아이씨 와 존나 세네 캐헤헤 잡기요? 오케이 아 뭐야 콤보 들어가 아 미친 쓰레기 게임 잠시만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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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갑니다 얘 어차피 램프 팔거거든요 으윽 으윽 용서 살려줍니다 야 어차피 램프 팔거야 아아 아아 아 아 아아 어차피 렘업 할거거든 얘 아 아아 아아 잠깐만 아 어떡하지 아아 졌어